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용어들, 벤처캐피탈, 구글세, 수학체감의 법칙, 관세할당제, 지분희석, 치킨게임, 포지티브 썸게임, 워라벨, 숨은그림, 관세양허, 스티브소비, 행동주의 해지펀드, 슈퍼삼백일조, 공직자주식백지신탁,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자금기반이 취약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 또는 그 기업의 자본을 뭐라고 그러냐면 벤처캐피탈이라고 그러죠.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회사 벤처캐피탈. 두 번째, 국제과세규칙은 공장이나 지사 등 물리적 거점의 이익을 기반으로 과세액을 산정하는데 IT 대기업은 물리적 거점이 거의 없어 인터넷과 SN을 통해 전세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가 곤란하죠. 이런 IT 대기업들, 구글 같은 애들이 대표적이죠. 대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글세라고 합니다. 구글세. 구글, 페이스북 그런 애들은 어떤 제조 공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조세를 물리는데 조세를 걷기가 힘드니까 이런 IT 대기업들에게 물리는 세금을 구글세 또는 디지털세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 요소가 생산 요소 가운데 자본과 토지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경우 생산물 전체는 증가하지만 추가로 투입되는 노동량 한 단위당 생산물의 증가는 차차 감소한다는 법칙. 수학체감의 법칙이죠. 수학체감의 법칙은 이렇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말보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추가로 투입되는 노동량 한 단위당 생산물의 증가는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수학체감의 법칙. 한 단위를 더 투자할수록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떤 토지에 쌀을 수확하는데 최초의 한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생산시켰을 때는 이 한 사람이 열 가마를 생산했는데 두 번째 사람을 한 명 더 투입시키면 이 사람은 열 가마보다 적은 여덟 가마, 무슨 아홉 가마 그렇게 점점 하나 노동력을 투입할수록 수확되는 양은 점점점 그 1인당 수확되는 양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그냥 알아두세요. 특정 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 관세 제도를 말하는데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관세할당제라고 합니다. 관세할당제. 그래서 어느 수입량까지는 봐주는데 그 수입량이 넘어가 버리면 그 나라, 그 산업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관세할당제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관계자에게 지분이 제공된 결과 기존의 지분 보유자들의 보유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지분 희석이라고 하는데 이 지분 희석은 증자를 하는 경우에 나타나죠. 이게 지금 증자를 해가지고 주식수를 늘려서 새로운 이해관계인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걸 지분 희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 업체가 서로 경쟁기업을 꺾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며 무리한 할인과 출혈 마케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서로 과도한 경쟁을 펼쳐서 서로 손해보는 것을 치킨게임이다. 치킨게임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모두가 협동을 하여 승자가 되는 게임을 말한다. 남을 죽이고 내가 이겨 최고가 되는 제로썸 게임의 반대말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합니다. 포지티브 썸 게임. 제로썸 게임의 반대말이에요. 자, 보수는 좀 적더라도 직장과 일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삶을 의미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데 일, 워크, 인생, 라이프, 균형, 밸런스를 줄인 신조어인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워라벨. 말도 잘 갖다 붙여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은행권의 위조방지를 위한 장치의 하나로 은행권 용지를 빛에 비쳤을 때 여백에 숨겨진 문양이 나타나고 하는 장치. 우리나라 지폐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숨은 그림이라고 해서 은화라고 합니다. 은화. 다음, 국가 간 관세 무역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하는데 이걸 관세 양허라고 봅니다. 관세 양어에는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이나 관세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관세 거치 현행 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한도 양허 등이 있습니다. 관세 양허.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경기 불안정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는 소비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티브 소비라고 하는데 뭐의 약자냐면 공유형 소비의 쉐어링, 공동구매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웰빙형, 웰빙형은 Toward to Health예요. 그래서 여기 T자. 그 다음에 실속형 소비, Cost Effective. 그래서 C, 경험형, Experience, 현재형, Present 소비에서 이 앞글자를 따서 아무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누리는 그런 소비를 스티브 소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일반적인 펀드와 다르게 배당을 늘리거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경영진을 바꾸거나 경영권을 뺏기도 하여 기업의 가치나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펀드를 뭐라고 그러냐면 행동주의 펀드라고 합니다. 행동주의 해지 펀드. 그러니까 보통 펀드는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한 다음에 그냥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수동적으로 바라는데 얘네들은 투자해놓고 야, 니네 똑바로 안 해? 라고 계속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말한다. 미국 상품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국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무역에 해당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미국이 상대국에 대해 시종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을 우리가 미국 통상법 301조를 슈퍼 301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국회의원과 장관 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거를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를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하거나 장관 차관이 되면 아니면 백지신탁토록 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에 특정기업과 공적이익을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여 직무수행의 공적성을 확보하기. 백지신탁이란 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 주식을 맡겨서 이 장관 차관이 임명된 다음에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자기가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비리를 못 저지르도록. 그래서 이거를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리를 맡기 위해서.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나오는 용어를 정리했어요. 한 삼 분의 이쯤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할 만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